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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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атель 고춧가루 고춧가루 обще 청가 마크 배건입니다 오늘 순대 맛있겠다 오늘 순대 맛있겠다 사전 찍어서갈ผม 얼마나 맛있겠노 응 고춧가루 고춧가루 순대사람이 놀래 보겠다 조이 모양아가 놀래겠다 순대 맛있다고 난리가 났겠다 이봐라 아 참 하하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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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김 고춧가루 호박 고춧가루 아, 우리 신랑이? 네. 아, 애가 별로 없어서. 아, 그래요? 어허. 딸내미하고 새벽에 없어서. 없어서. 세월이 건방이다, 이래. 아, 쎄거워. 아, 멈추면 돼야 되는데. 단독되고. 네. 네. 네, 나 카메라 비춰서 하면 되네. 네. 자, 요리하시면 되겠고. 아, 아, 아. 아. 자, 요리하시면 되겠고. 피는 더워야 됩니까? 소금 하나만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피순대가 모자라가고 항상 못 가져가셨거든. 어머니, 이게 피순대예요니까? 예, 이건 피순대예요. 이거는 야채순대예요. 종류가 다 틀리니까 피순대만 가져가셔도 되세요. 엄마는 피순대만 가져가시면 손님이 많아. 피순대만 가져가시면 손님이 많아. 피순대만 가져가서 마음이 좀 그렇지만. 나이 추자, 나이 추자, 나이 추자. 피순대만 가져가셔도 됩니다. 고기 mesmo, 손님이 다시 가려mind 하셔서 그가가 제일 좋더라구요. 고기 mesmo. 소금 К cóТНАМИН 소금 감사합니다.